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장르로 찾아뵙고 있는 송다혜라고 합니다. 오늘 국민은행 해피데이 미니콘서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요즘 90년대 뉴트로가 유행이어서 저희 모두 옛날 가요를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공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KLC 한국예술원에 보컬과나 다른 다양한 음악으로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계속 음악을 하실 거면 조금 더 많은 견해를 넓히시고 본인에게 맞는 장르를 찾으셔서 더 다양한 모습이나 색깔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